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해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신으로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개체적 자아가 아니에요 단순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지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는 쇠공이에요. 이미 우리랑 똑같은 쇠공인데 이분은 불타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구든지 내 멍해를 베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나랑 접속하자는 거예요. 멍해를 베라는 거 나랑 접속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믿음은 애고를 갖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랑 하나가 됩시다.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 진실로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나랑 접속한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게 기독교에서 신앙을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삶에 그대로 구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은 안식이 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믿고 나의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겼으면 난 편해져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은 주인공의 분신이죠. 주인공의 화신이죠. 모든 성자들은 다 주인공의 화신입니다. 주인공 뜻대로 살아가는 화신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예수라서 성자들은 자기를 믿으라고 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개체적 자아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주인공이니까 나를 믿고 맡겨야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주인공으로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주인공을 믿고 막 주인공을 믿으라는 거고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기라는 거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한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고 눈에 보이는 주인공이니까. 이러시죠? 결국 뭐냐? 주인공한테 다 맡기면 진정한 안식이 올 거다. 안 맡기면 안 와요.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reservation because it never looks like it would go to our training Monday. ls god 2 2 2 3 9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